4월 20일 월요일 연산오개 부화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4월 18일부터 토요일부터 아침부터 나오기 시작한 연산오개 영아리들이 모두 18마리가 부화가 되었습니다. 종이박스 부화기에 15개 그리고 꼬꼬 R16 부화기에 7개 정도 넣었나요 22개 3개 정도를 넣은것같은데 18마리가 부화가 되었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놀고 있고 오늘 방금 태어난 병아리는 조금 약해 보입니다. 부화가 이렇게 빨리 되는 병아리들은 좀 강하구요. 뒤에 늦게 부화가 되는 병아리들은 나와도 약추 약한 병아리라서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빨리 힘을 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8마리의 연산오개 병아리들이 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21마리의 연산오개 29마리의 연산오개 프린시 20마리의 연산오개 21마리의 연산오개 32마리의 연산오